올리브와 릴리의 홍콩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와 함께 떠날 첫 번째 크루 호떡님. 네이버 패션 인플루언서로 이번 여행에서 아재 기그 당장할 예정입니다. 이거 유튜브예요? 두 번째 크루 현서님. 연서의 지평선 채널을 운영하는 다재다능한 여행 유튜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 반갑습니다. 세 번째 크루 만디님. 캐컷의 마술을 보리는 꿀팁을 알려주는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네 번째 크루 제재도. 제주도에서 스냅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 포토그래퍼입니다. 다섯 번째 크루 선셋. 인스타그램에서 여행지 곳곳을 소개하는 선셋필름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맨날 배고픈 저희 올릴리커플과 함께 떠나보시죠. 홍콩 오면 뭐 먹어야 되죠? 딤섬 아닙니까? 몽콕 점 딤 딤섬. 이거 너무 맛있어. 맛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합 알려드릴게요. 아 완전 깍둑쇼.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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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지.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경운 안주가ates 먹는 bun ст sales. 그 뱀죽 저희가 도전합니다. 누구야 vielleichtela. 어떠세요? Advis stability поб로 Gyro다igmatic장네. 닭 쪽에 약간 향신료 향 쪽이 나는 맛 여기에 이제 크레커랑 레몬잎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넣으시더라 맛있다 맛있다 음 첫 번째 날 밤 저희는 웨이팅이 길다는 제니쿠키와 에그타르트 사오기 복불복 게임을 했어요 타다리 타기로 제니쿠키조 2명 에그타르트조 2명을 뽑아서 아침에 웨이팅하고 사오는 거죠 결과는 이번 뭐야? 제니 제니 아 됐다 저 잘 수 있다 저 잘 수 있다 구정이지 3번 뭐야? 3번 에그타르트 야! 역시 입이 망정이었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한 장 말 제일 많이 한 장 5번 생존 6번 생존 와! 불러보지도 못하고 불하는 오픈런을 한다고 8시까지 갔어요 10분 만에 gapta 예약을 걸어야 된대 그래서 일단 기다리다가 했는데 갑자기 에그타르트가 들어온 거지 그래서 점점 2시간 이걸 저희는 편하게 집에서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어제 저희가 사다리 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런 고생 없이 편하게 숙소에서 에그타르트를 먹습니다 짠 짠 짠 짠 짠 짠 너무 맛있는데? 진심 인정 엄청 바삭하고 안에 하나도 안 느끼해 너무 맛있어 완전 ASMR인데? 소리 소리 너무 맛있어 갓 나왔을 때 먹었으면 진짜 그건 인정 진짜 맛있긴 했겠다 제니쿠키 조각이 제가 제니쿠키를 사왔다고 해서 한번 언박싱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언박싱 요 언박싱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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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쿠키가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니쿠키가 도착했습니다 오빠 하늘이 자라 여기는 같은 소리야 제니쿠키도 언박싱하러 왔는데 저 방으로 가야 되니까 갑시다 갑시다 그러십시오 제니쿠키가 3개밖에 안 됩니다 네? 1인당 3개만 아 진짜? 그래서 일단 6개 사서 비교를 해보기 위해 근처에서 쫙! 제니쿠키를 샀습니다 대박 짜잔 짜잔 이게 4가지 맛이에요 1, 2, 2, 3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다 찾아와가지고 이제 국기 나눠줄 때마다 먹기 시작하면서 그게 시작되네 아 진짜로? 제니 할머니가 쿠키를 나눠주기 시작한 것부터? 제니 할머니? 할머니? 대박 약간 처음에는 따뜻한 인심으로 시작했네 제니 할머니가 블랙핑크 제니의 할머니가 아니라 아 예? 블랙핑크? 갑자기 와 자숙하세요 어? 얘는 좀 크다 비주얼부터 다르네 비주얼부터 다르네 비주얼은 얘가 더 좋은데 예쁘기는 얘가 더 예쁘긴 한다 음 오 진짜 딱 꾹은 냄새가 나네 좀 버터링인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니쿠키의 찐과 짝꿍을 가리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올리머한테 하자 올리머한테 하자 둘 다 짝꿍으로 보여주지마 보여지마 그냥 자는데 깨워서 하는게 더 재미 아니겠습니까? 점점 올리머를 깨우라 짝꿍으로 짝꿍으로 자 지금부터 당신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빠밤빠밤 입을 벌려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아 요양원의 할아버지 자 다음 아 아 앙 이제 진짜와 가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번째? 첫번째가 맛있는데 비슷하긴 한데 첫번째가 덜 퍽퍽퍽한데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답을 말하셨습니다 진짜 두번째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판명이 났습니다 굳이 제니쿠키를 다 넣어도 됐나 아 두번째가 찐이야? 두번째가 찐이었어요 아 맞네 한명 더 해보자 뭐가 더 맛있는지 맞히시면 됩니다 1번 쿠키 응 응 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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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판바였지? 뭐에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시 3분 중에 뭐가 제일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맞춰야 돼요 맛있다 똑같은데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만 골라요 아니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1번이요 1번이야? 진짜? 1번을 먹으니까 2번이 별 맛 차이가 없어 네 3번은 참ät소 Six 3번을 같이 3번은 같이 3번이 같이 3번이 같이 3번이 같이 3번이 같이 4번이 같이 3번이 같이 3번이 같이 여러분 짝퉁쿠키 사셔도 됩니다 이게 찡이고요 이게 짝퉁이거든요 짝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미슐랭 가이드에 나온 완탕면 맛집이라고 해요 참차이키 가장 맞은편에 있는데 줄은 더 짧은데 평은 4.2점으로 더 높아요 참차이키는 계란으로 만든 면이 비리다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깔끔하대요 근데 메뉴를 잘 못 읽어가지고 국물만 나오는 국수를 시킬 수도 있대요 그래서 꼭 토핑을 잘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시림프 앤 포크 덤플링 노들입니다 비프 브리스킷 노들 비프 브리스킷 앤 판던 약간 우리나라의 갈비찜같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A4입니다 여기가 엄청 트실뜨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먹는 밀크티는 이런 버블 밀크티죠 이거 말고 홍콩 사람들이 마시는 똥윤영 따로 있거든요 먹으러 가보시죠 똥윤영은 밀크티에 아메리카노가 섞인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마시는 게 똥윤영이에요 지금 아메리카노 마시듯이 여기 사람들은 똥윤영을 먹어 누가 먹어? 이거 일본 거예요? 이게 밀크티가 우리가 아는 밀크티가 아니라 차에 커피를 턴 느낌 한 개가? 한 개가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나 저래 2,2,3,4,5,6,7 어렸을 때 중국 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숫자란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이 이 말을 안 하면 화장실을 안 보내줬거든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이에요 방금 저 말이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건 숫자랑 화장실 가고 싶어요 밖에 없어 다음번엔 홍콩 여행지 추천해드릴게요 다시 만나요